안녕하세요 스타디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합 음 좋군 우리 알아서 주니까 그 제가 요 상자를 또 만들까봐요 상자가 내가 좀 많긴 한가 그래도 하나만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헛 입구에 두기 좀 그렇고 여기 옆에다가 해가지고 이런거 여기도 오호홍 신발이랑 반지를 싹 뺄까 신발이랑 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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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가 너무 많아 이거 오늘 한번 팔로 가보자 이거를 퀘스트로 달라고 할 수도 할 수가 있을까? 그럼 하나씩 남겨두고 근데 신발도 그렇고 무조건 그냥 능력치 좋으면 다잖아 솔직히 내 구도도 없고 지금 제가 신고 있는게 삼삼 네 쓰레기죠 이 정도면은 자석 반지도 좋은건가 네 자석 반지 발광 반지입니다 작은 발광 반지 그리고 발광 반지 좀 뭐가 다르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뭐 신발이랑 납 막대 무기 같은게 여기 있네요 이런거 필요없는거 40 50 5 이거 싹 빼고 이거 제가 들고 다니는거죠? 여기 낚시도구 얘도 뭐가 나은가? 아 당연히 이게 낫겠다 혹시 모르니까 아 근데 거미 제가 세이브를 한다면 요거를 세이브하고 나머지 다 파는걸로 스피너 철제 낚시바늘 요거 하나 끼고 요것도 싹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됐다 오늘은 낚시를 가는걸로 걔가 좋아하는 석영 하나랑 포도 포도 어 포도 하나 포도 하나 됐죠? 먹을거 출발 그래 이거 오후 어 저기 맞긴 하구나 저거 고쳐야된데 고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니? 대출기능 있나요? 당장은 절대 저런 돈을 내가 모을 수가 없는데 네 저의 신발과 무기를 많이만 쳐주신다면 오후 2시요? 어 네 어 네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수집 좀 할게요 네 오후 2시시구나 음 수집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아니야 낚시를 먼저 할까? 어 어 뽀글뽀글이야 뽀글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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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 맞아 낚시키 물어보셨는데 C구나 낚시키보드는 C로 하시면 됩니다 좋아 어 뭐지? 어 이거 바늘이 느낌이 이상한데요? 바늘이 이게 뭐야 바늘이 이상해 이게 묵직하다는 뜻인가 봐 돈 주고는 절대 사면 안되겠다 별로다 이런 느린 물고기 잡을 때 좋댔어 어 근데 혹시 자동인가? 오? 아니 이거 치트야 뭐야 자동인데? 네? 아니 저기요 저 바늘 그냥 자동으로 대는데요? 너 가만히 있는다 봐봐요 아 이땐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요거 때만 눌러주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알아서 돼 아 뭐야 아 상자도 깨는데 야야야야야 야이씨 상자 5구로 끌리면 안되겠다 아 아 근데 얘가 그거야 거기 적힌 그대로 느린 애들은 알아서 잡는데 어 이렇게 빠른 거는 알아서 못하고 컨트롤하기도 힘들어 야 아 이거 다 장단점이 있구만 근데 느린 거만 걸렸으면 좋겠다 컨트롤 못해 저렇게 빠른 거는 안 된다고 봐야돼 쓰읍 근데 왜 자꾸 열받게 빠른 것만 나오지? 약간 얘가 가이드를 해주는 건가? 아 그런 거 같지도 않은데 어? 제발 그냥 평범한 거 어 네 이런 거는 근데 무난하게 잉어 잉어 나 칸이 없다 어허 미끼 미끼 하나 버려야되네 결론은 별로다 별로야 언제 갑자기 저런 팍팍 튀는 물고기가 잡힐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그냥 놓친다고 봐야되네 잔다 자는 애한테 줄 수 있죠 네 자는 애한테 대충 주고요 대화 좀 해볼까? 흠 똑같은 말이다 나 간다 2시에 10시인데 대충 슬슬 걸어가면서 주울 거 있으면 죽고 저거 지렁이가 많이 보이네 괭이를 챙겨서 와야겠어요 어 나 꼬꼬한테 오늘 안 갔다 있어보렴 흠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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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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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하고 빼고 와 이것도 가득 차간다 음 아 이런 거 너도 너도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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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괭이 소미야 아 맞아 꾹꾹 꾹꾹꾹꾹 꾹꾹꾹 꾹꾹꾹 꾹꾹 Lars 꾹꾹꾹 밥이 그대로 있네 트레 conste 극꾹꾹 ò 그러 captured Ad 열두시 열었다 어디가 되는 거야? 그냥 땅만 파도 이상한 무슨 무 같은 게 나오는데 파지는 땅이 오 나왔다 눈마 저거구나 결불이네요 어 안녕 너가 여기 무슨 일일까? 너가 여기 무슨 일이니? 이거 하나 줄게 오 나이스 책 도서관에 그 도서가 많이 늘었는데 제가 가서 책을 안 읽은 지 꽤 됐네요 저와 매우 흡사한 그런 그런 거야 농사 같은 거 팁을 주더라고 여기 어디는 없었나요? 없다 이거 그냥 먹어버릴까? 좀 아깝긴 해 잉어다 안 움직여 심지어 뭐야 정어 피라미네? 안녕하세요 아우 오 뭐야 생각보다 많이 쳐준다 150원 150원 50원 150원 100원 50원 50원 이거 왜 가지고 왔지? 아 이거 팔면 된다 굿 나 헛간 나무 150개 돌 150개 헛간 하면 된다 헛간 헛간을 오늘 하자 아닌가? 자 잘 생각해봐라 음 그 봄 씨앗을 사이톤이 좀 있어야 하긴 하는데 아직 겨울 9일이라서 괜찮아 가자 가자 아이 니 가면 빠르지 나무랑 돌 이게 돈이 생겼을 때 빨리 해버리는 게 좋겠어 여기 맞다 여기도 있다 오 여기 맞네 지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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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네도 다 됐네요 이쪽이지 블랙 베리가 슬슬 없어져 가는군 포도는 주려고 챙긴 건데 마요네즈 피라미 팔고 아까 여기 아니요 아니요 아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나무 150개 아니 나무 350개 돌 150개 가볼까? 오 두근두근 아 이거 찌를 빨리 쓰고 없애버리자 별로야 근데 내 옷이 어 갱이 안 놔두고 왔네요 어디 갔지? 소리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디 갔었어요? 어디 갔었어요? 어디 가신 거야? 하이 로비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거 선물 배달을 해야 돼가지고 괜찮아요 이런 거 줍자줍자 아이 또 이런 거 줍다 보면은 또 가방 먼저 해야하나 씻기도 하고 어? 블랙베리 너 나와주겠니? 나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?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혹시 헤일리랑 만나면 난 바쁘다고 말해줘 어쩐지 뭐 축제다 뭐다 하면은 둘이 같이 있었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안녕? 이런 싹가지 없는 녀석 너 이거 좋아하니? 이 자식 태도가 너무 다른데? 헤일리 만나면 바쁘다고 해달라고? 어? 아 미안 어? 이분 안녕하세요 이거 좋아하시나? 우와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 잠깐만 나 걔한테 가야돼 그 뭐니 엘리언 집에 계십니까? 아 집에 없네요 지렁이 계십니까? 아 좋네요 오늘 딱 작정하고 지렁이 작업 주울 게 없다 사실 지금 출발을 해야 돼 근데 어? 엘리언 얍 얍 좋아 좋은 투척이었어 어? 아 이제 콜라 아이 거기 장사를 8시까지 밖에 안 해 그러니까 어 빨리 가야돼 빨리 빨리 기적 아 나이스빵 요 광산 8시까지 하시니까 어 좋은데요? 어우 내 여기 아니죠? 어우 20분 괜찮아 헛간을 꼭 하고야 말겠어 로빈님 야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한번 할 수 있어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가까이 왔을 때 할 수 있어 어 왔어 왔어 아 됐다 잘못 누르면 안 된다 농장 건물을 짓는다 자 저는 헛간 이거를 아 잠깐만 나 턱 턱을 안 잡았는데 이 옆에다 하면 될까? 두두두두두두두 아 이런 젠장 털을 안 잡고 왔네 여기가 좋겠는데 여기 그냥 지워집니까? 정리 안 해도 여기 아 잠깐만 아유 잠깐만 요 칸에 맞춰 그곳엔 지울 수 없다 그곳엔 지울 수 없다 가까워도 되겠죠? 다니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? 요기요 네 됐습니다 아유 네 고마워요 쨈 좋아하십니까? 젤리젤리 할인 좀 안됩니까? 디스카운트 안됩니까? 오늘 한 게 없네 오늘 오늘 그냥 돌아다니기 바빴다 저 이제 116원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마요네즈로 어떡해요 어 안녕 오늘 대화를 우리가 다 했구나 험 알렉스가 좀 알렉스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왜이래 아우 야 지멋대로야 이거 바늘이 빨리 이 멍청한 바늘을 쓰고 버리던가 해야지 왜 이러는 거야 왜이래 걸렸니? 됐다 됐다 아우 야야야 진정해 진정해 제가 진짜 한두번밖에 안 눌렀어요 근데 얘가 막 휘청휘청해 위아래로 이제 집에 가자 나도 너무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부터 고쳐야 돼 9시쯤 되면은 집에 가야겠어 왜냐면 가서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하다 보면은 늘 늦게 자는 것 같아 가자 돌 좀 캐야겠네 채석장인가 거기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던전을 가면 되겠죠 주운 거 주운 거 어? 열매도 있구나 먹는 건 아니네 에너지가 닿는 거야 이거 주운 거 주운 거 보니까 이런 걸로도 과재로도 회를 만들 수 있더라고 산호 두 개 굴 근데 이런 거 산호만 팔까?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쓰레기가 있네요 별로 팔 게 없어요 마요네즈? 어우 마요네즈를 살짝쿵 팔아야겠다 어? 잠깐만요 아이고 아닌가? 아닌가? 됐다 뭔가 조금씩 조그맣게 잡음 같은 게 났던 것 같아 아우 자겠습니다 소미야 오랜만에 날씨나 좀 볼까? 옷 챙겨 입으세요 내일은 눈이 내릴 겁니다 오늘의 운세 마을 축제 같은 거 할 때 운세를 확인하고 하면은 그게 뭔 영향을 미친데요 예를 들어 룰렛이라든가 그렇지? 내가 룰렛으로 말아먹었잖아 그냥 만약에 운이 좋았다면 나는 아마 허수아비를 특수아비를 얻었을 텐데 그지? 어? 여기가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쪽이 어떻게 보면 손이 더 잘 안 가요 그래서 손이 안 감 어 쓰레기다 손이 안 감 손이 안 감 광물이네? 광물 비슷한 것도 여기 같이 있구나 손이 안 감 안 감 안 감 손이 안 감 안 감 안 감 뿌왕 우와 뭔가 막 마구잡이로 자라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조금만 내가 여유가 있었다면 저 밑에다 했을 텐데 아쉽네 됐어 도끼 어딨니? 도끼도끼 이거 좀 없애드릴게요 선물로 돌이나 주면 좋겠다 돌이 좀 별로 없어 나무가 솔직히 이거 너무 미친듯이 자라 고만 자랐으면 좋겠어 지금 자라는 새싹들 보이십니까? 이것들이 엄청 클 거예요 됐다 뭐야 또 있어 또 됐다 어? 우와 얘네 잘 왔어 야 꺼져 주의 언신도 못하게 하자 주의 얼씨도 못하게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너지 심각하네. 온천에 몸 좀 담그고 가겠습니다. 바로 갈까요? 그냥? 아니야. 이거 먹어도 되긴 하는데 혹시 뽀글뽀글 있는지 살짝 보고 없네 가자 혹시 어... 또 계신 줄... 그렇구나. 알렉스랑 그 이름 뭐니? 헤일리? 알렉스도 보니까 원래 도시에 살던 애였어. 근데 뭐라고 했지? 어머... 이렇게... 이혼하게 돼가지고 부모님이 이혼하게 돼가지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라고 했으니까 헤일리도 딱 봐도 뭔가 도시에서 온 것처럼 생겼죠? 그래서 둘이... 음... 좀... 그래서 둘이 붙어 다니는구나. 음... 그렇구나. 아... 근데 세바스찬이 너무... 좀... 마음에 들어서... 따라야 돼서 궁금하긴 하다. 아... 세상에... 어떻게... 인생에 결혼이 한 번뿐이라니... 아니... 한 번뿐이어야만 하지?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거고... 한 번뿐이진... 않죠?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근데 한 번 아니야? 현실에서는 그런 게 뭐 없긴 하지만 여기서는 한 번뿐 아닌가요? 이혼 가능한가요?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한 번뿐이지 않을까?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런 이벤트들? 그걸 많이 보고 싶긴 한데 결혼도 빨리 하고 싶어. 듣기로는 뭐 애기도... 어... 크흠... 애기도...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만? 내가... 제가 이 게임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빨리 결혼해서 2세를 볼지 아니면은 다른 캐릭터들의...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벤트 볼 수 있나? 결혼했는데 좀 그렇지 않나? 다이아라고 하기엔 좀 색깔이 되게 더 푸르딩딩하네. 아쿠아마린? 난 세바스찬으로 결정을 했어. 하지만 사실 궁금한 사람이 많긴 하지. 어허허허허허허허 딱 셋이야. 엘리엇이랑 알렉스 궁금하긴 합니다. 아 아 올 듯 말 듯 안 오냐 아 다 맞았는데 음 철 곡괭이면 이거 한 번에 탁탁 될 수도 있겠다 안 돼 지금 모은 돈으로는 근데 그것도 비싸요 5,000원이나 해서 모은 돈으로는 이런 소 외양간에 사는 애들을 흠 사야겠지 어우 나 죽는 거 아니야? 출근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100층 가야지 응 가자 자 먹어 먹어 건강오 건강이라는 게 원래 많이 안차네 얘도 건강은 18 밖에 안차 오 무금이 달라졌다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 하하하 바깥지도 너무 빡세 그래도 야 힐 해주지마 안 돼 잠깐만 나 죽는다 야 이거 빨리 먹어 녹조류로 녹조류로 버틴다 금 욕심이 있어서 금을 좀 금만 좀 킬게요 네 감사합니다 98 이상한 소리난다 나이스 무시해야지 아 안돼 이 자식 멍청하구만 약간 동작이 느려 오키 오 이상하게 생기네 우와 야 스펠론키고 스타듀 벨리고 박쥐가 최악이야 어디서 이거 와리가리 이 자식 아 허 됐다 나이스 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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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어어 위치 좋고 아 깜짝아 아 누구세요 뭐하세요 거기서 아 뭐하세요 아이고 아유아유 아 구구 왔는데 어 뭐야 아일 아일 일어나 광산 안에서 의식을 잃은 널 발견했어 다음엔 좀 더 조심히 알았지 생명이 은인이십니다요 네 돈이랑 제 4개 아이템 잃었다는 거 맞죠 나의 소중한 칼이 사라졌어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 나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안 돼 아 아 아 아 아